여기서 끝나면 야식이니까 맞짱 뜨죠 내 베르나 21년만 와야 돼 21년만 더 높으면 이제 빵구뚱구당 아 저도 많이 샀어 아 수년에 갔다 오셔서 다시 진출하면 돼요 찡긋 감사드려요 저 해주세요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꼭 오세요 시간 맞춰서 아까 그냥 20분인가 30분 30분은 아니고 그냥 20분을 계속 받았는데 너무하잖아 네 저는 보통 동굴 마감할 때 한 10에서 20분 길면 30분까지도 기다리니 꼭 이제 어 뭐 공지를 이제 제가 생방하기 전에 하잖아유 하잖아유 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공지하는 편이라 아 자작드뷔 애니유튜브 올리는 중인데 어 기대되네요 어 이겼어 27의 폭력을 이겼어 아 죄송합니다 미친거 아니고요 자 21년 보시라니까 제꺼도 봐주셨으면 다음에 봐드릴게요 자 유령바지 성식님 마감됐다는 네 반가워요 내일 학교 간다 아 아 힘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우 다크코스 왔네요 반가워요 자 여러분 슬슬 좀비거 할 거거든요 자 딱 세 판만 더 할게요 45렙 1대1 그리고 태그 두판 자 마지막 갑니다 45렙입니다 코드 왜였죠? 코드 왜였죠? 이겨라 짝 한 누구라 이랬나 우리 라파엘뽕 맛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 라파엘 얼마나 센데 동심 파괴 어 나쁘진 않죠 어이구이구이구이구 21렙으로 오셨네 어이 수고하세요 슬라인 네 히릴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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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여러분 레벨 차이가 나면 이렇게 안 돼요 피가 지풀도 안 까졌어 이것 좀 애매하니까 한판 더 할게요 형 드비렘 하데스는 다 좋은데 물 하데스는 이제 물클던이나 고탑에서는 좋겠죠 네 리더버프나 속성댐신 근데 이거 좀 애매해요 기절이라서 어 흥룡 45렙 왜 백룡 없어 쵸비가 좋다느 힛 아 넵 넵 코드는 제가 지금 모인게 거의 80개 거든요 네 어 선물받은게 선물받은게 어 200개 정도였는데 200개는 아니고 한 180개 뭐였는데 아쿠아리움 받고 네 여러가지 이제 모으고 있어요 네 알교 한 것도 있구요 아쿠아리움 보여드릴까요 네 태그 곧 갑니다 자 아쿠아리움 엄청 많습니다 진짜 트리플S의 절반을 모았어요 SS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세요 어딨냐 아쿠아리움 오우 대박 알람이네요 멋짱 네 미스가 좀 많이 뜨죠 물약도 빨아서 총 132개 입니다 네 씨 그 SS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하죠 243개인가 네 절반은 넘었네요 네 어제 길드번 분하고 친구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주신거 합쳤어요 제가 모은거랑 이 정도 되더라구요 자 아 저거 만든건데 녹화해서 보여드릴게요 배속으로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태그 두판합니다 투게 들어갔는데 충격 자 태그합니다 프렌드 딜벼 맞짱 떠요 맞짱 떠요 이거 뭐야 각성력이 왜이렇게 많아 아 앙 아파 얌마 누가 이길까요 어머어며메 헬 드래곤 위에 장비있는거니 어? 아 난 흉기가 있구나 휘리리뽕! 안돼! 안돼 힘내! 회피하라고! 체력 3 남았어 자 포메컬 죽빵 때려놔 오 저거 버프 받았어! 어? 버프 받았어! 큰일났어! 하필이면 불버프야! 큰일났다! 아니 개피인데 지금 무슨 패왕이요? 피 조금 남았는데 회피가 아주 그냥 맥스야 맥스 아우 그냥 난리나서 그냥 맵 뺏겼는데 하필이면 불맵이요 달렸죠 헬드라고 하는데 아 제발! 안돼! 블랙커는 묘명이란 말이야 너무 세! 쟤 말이 안되지 이건 뭡니까? 또 이거, 이거, 응? 아, 박지곤은 저번 달 출책이에요. 저저번 달. 6개, 더 더. 아, 아쿠아리움이 제일 좋아요? 어, 그래요? 1대2. 흐엥. 알람 독본이 정확히 알 수 있죠. 좋아요. 알람 멋져. 이거 아마 박지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이게, 네크로멘서가 이제 해골을 소환해야 돼. 아냐아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 창섭파트님 알려주세요. 딩동. 댕동. 가봅시다. 자. 맞짱인가? 자, 세븐닝 추억림 반갑습니다. 우메 이거, 이거. 오진 몇 개들. 어우, 어디. 아우마, 죽빵이다. 죽빵! 아우마. 에잇. 아이, 회피 19%라는 데 맞아, 이거? 지금 회피, 이게 끌린 거 같아. 중수상 같은데, 이거. 아우, 큰일 나 올릴 거 같아. 아잇.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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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마. 어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다음은 다크닉스랑 마르바스인데, 저거. 이길 수 있으려나? 자. 자, 이제 죽빵이 일제? 죽빵이죠? 잠깐만, 파워업? 어, 내가 파워업이다. 아싸, 개꿀. 아, 개꿀띠. 아, 개꿀티. 파워업이 더 약해. 파워업이 더 약해. 파워업이 더 약해. 어, 사실 살렙이네? 응. 파워업이다. 내가 바로 요술봉만. 요술공주 셀리를 내가 이겼어. 요술공주. 요술공주 라파리다. 이 빡통. 빡. 빡통치기야. 오우, 파워업 좋아요. 어, 야, 이거. 파워업 좋은데. 어, 야, 이거. 아, 똥밥. 아, 이거. 반칙이잖아, 이거. 아, 임마. 임마. 정의의 캔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아아. 우리 미트라. 한번 싸우는 거 볼까요? 아, 이건 뭐 이기겠죠. 뭐, 이렇게 세게 맞았어? 잉, 스킵. 형, 형? 지금 다크닉스인데 죽은 거야? 이, 이게 말이 돼? 저, 저 다크닉스 뭐. 저 뭐야, 저거. 에이. 응? 우승했어, 심지어? 네. 심지어. 우승? 어, 21층 아쿠아리움. 감사드립니다. 그냥 아쿠아리움으로 해야겠다. 미트라. 아니야. 우리 형 미국 갔어. 아, 인첸트군요. 자, 여러분. 네, 오늘 드빌 거의 한 두 시간 넘게 했는데요. 어, 다들 와주셔서. 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잼 차이일 수도 있죠. 제가 뉩뉩이라. 뜨린이. 뜨린이. 자, 뜨린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좀비 뚜까페러 갈게요.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너넣. 태그. 태그가 아니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왜냐면요. 내 블랙콘 써보고 싶었거든. 네. 막판 막판. 블랙콘이 안 써주면 치료 걸린대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넵. 재꿈 부시고. 찡긋. 잠깐만. 반동이다. 어? 이기나?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회피해. 다 회피해. 어? 진각성을?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라파엘?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거 레전드입니까? 뭐야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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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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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포션 먹은건데. 우리 라파엘! 어 성형했더니. 좋아요. 쭈쭈! 아 죄송합니다. 아 순간. 감정이 격해졌네. 어휴. 어휴 뭐야. 얘 세던데? 아무튼 넌. 주님계 들어가야 되지. 너가 좋아하는 주님계 들어가라. 아이 인마. 풀각. 풀각이라고? 나도 풀초월이다 인마. 아이 캔디. 내기의 캔디. 회피 대지마. 내기의 캔디. 어휴 잠깐만. 아 잠깐 버프 걸렸어. 데미지 보수. 미친거 아니야 저거? 아니 야. 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잖아. 아. pong. 아아. añ Russians. паль. 렛 Finanz. 다까.. Ver. 고맙다. 네 여 sight of Yamaki. 껍데이. 아 bit Sh 응.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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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러니까요 헞..무더워 버프가 무슨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슈퍼버프네요 아주 그냥 어? 으응? 어우 멋쩡 자 여러분 네 오늘 드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다음엔 여러분 치료발렷